네 여성제의 수급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이 어떤 종목들 수급이 좋았는지 바로 거래소 정보부터 확인해 볼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삼성전기, 코리아서키트, 만도까지 갖고 오셨고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은요. LG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NC소프트까지입니다. 일단 먼저 여름에 우리 위원님이 바닥에서부터 매수하자라고 해주셨던 삼성전기가 눈에 띕니다. 그때 이후로 8월이었나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좀 수익 정말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삼성전기 아직도 팔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오늘 삼성전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꼭 일주일 전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삼성전기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그때 수익 중이셨고 홀딩하는 기준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10만 5천원 가격 제가 말씀, 아마 보고 계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분들. 월요일날 마이너스 5.6% 급락하는 모습을 가격 조정을 좀 보였지만 제가 10만 5천원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10만 5천원을 이탈하게 되면 1분만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다음 날이죠? 화요일. 장중 저가 얼마예요? 10만 5천 5백원. 제가 그냥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느낌으로 그냥 찍는 거 아니고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옳탔구나 했어요, 옳탔구나.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어지면서 11만 3천원까지 다시 반등 주었습니다. 아직도 끝난 거 아니에요. 삼성전기 보유하신 분들, 수익 중이신 분들은 그대로 좀 느긋하게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보유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기관이 매수했던 코스피 종목 중에는 어떤 걸 볼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가 어제 오늘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NC소프트, 제가 좀 전에 그 게임빌 우리 어머님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제 최선호주는 NC소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NC소프트, 리니지2M, 모바일, M 요즘 CF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밤 새셨어요? 아니,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있다고, 그 CF 제가 27일 날 출시 예정이니까 조정 줄 때 매수 관점이다라는 부분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또 조정 받았습니다. 조정도 받고 올라가기도 하고 조정도 받고 오늘 또 올라갔어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에 따라서 대응은 틀려져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55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하고 그 전에 9월달에 9월달에 55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9월달 이후로 10월달, 11월달 52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27일 출시, 정식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애플스토어에서 매출 분명히 초반에는 매출이 잘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고 매수하신 가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조정을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많이 올랐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수급 관심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이 외국인의 코스닥에서 매수했던 관심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시즌, 미넨지, 디오, 동훈아나테까지 갖고 오셨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은요. 테스, 피로틱스, 힘스, 예스티, 그리고 옵트론테까지입니다. 일단 저랑 이름이 같아서 눈에 띄는 종목이죠. JYP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번에 갖고 나오셔서 오늘 관심 갖자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6%나 올랐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골라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종목이 오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JYP 엔터를 제가 10월 말에 아마 배트맨 이 시간에 수급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 이전에, 10월 말에 배트맨 시간에서는 10월 말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SM, JYP 엔터, YG 엔터, 세 엔터주들 말씀을 드리면서 JYP 엔터를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유,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게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배트맨 시간에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가격이 한 2만 2천 원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 선이 그어져 있어요. 얼마의 선이 그어져 있어요? 2만 1천 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도 배트맨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2만 1천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다. 어떻게 됐나요? 11월 13일 저가 2만 1,100원. 11월 14일 장중 저가 2만 1천 원. 기가 막히죠?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JYP 엔터 말씀드릴 때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 왜? 2만 저만에서 JYP 엔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나는 높게 보고 있다.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됐죠. 뜬구름 잡는 소리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무료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급등락하는 개별주 말씀 안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좋은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JYP 엔터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수급 종목들 다 관심 갖고 보세요. 특별히 제가 매도의 관점이나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몇 달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 및 콕지금 종목은요. 진짜 한 달, 두 달 뒤에는 엄청 올라 있더라고요.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실 필요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도 진짜 오늘 엄청 강했던 종목입니다. 아까도 상담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OLED 디스플레이 관련 주 관심 갖고 보신다라고 해주셨는데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상당히 좋았잖아요. 필옵틱스, EST 모두 다 급등을 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좀 더 볼까요? 오늘 필옵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삼성하고 LG가 있어요. 삼성을 고객사로 둔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소재 LG를 고객사로 둔 장비 소재 부품 그게 다 골고루 보셔야 돼요. 골고루 보셔야 되고 필옵틱스 제가 7월달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달 7월달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설명드리면서 9,000원 가격 중요한 가격 7,000원 가격 중요한 가격 9,000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못 넘어가고 조정받으면 하단 가격은 7,000원 가격 부분이 하단 가격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렸어요. 7월달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드디어 11월달에 그렇게 어려워하던 9,000원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1만 550원 가겠습니다. 여기서 추경 매수하실 거예요? 제가 여성재 전문가가 급등할 때 추경 매수하시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필옵틱스 같은 종목도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필옵틱스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짧게 수익 실현 하실 이유 없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온라인 무료방송에 오시면 필옵틱스 같은 종목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